자 오늘은 야고버서 1장에 있는 2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시련을 우리가 견딜 때 다섯 가지 유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해 아래 사는 사람치고 시련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태어날 때부터 참 울면서 고통 중에 허파의 바람이 확 들어올 때 통증이 있는 거예요. 아 하고 울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양육되고 자라나고 학교에 가고 또 성인이 돼서 또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사업하고 직장생활하고 여러 가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기도 하고 또 그로말미야마 또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육신은 날이 갈수록 쇠하여집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쇠하여지는 과정 속에서 질병이라는 것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병의 문제 또 학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대행관계의 문제 또 가정생활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이 문제가 투성이죠. 이 문제들을 우리는 안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살 것인가. 그런 와중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시험을 만나게 되면 두 가지 타입이 있죠.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자신을 또한 원망하고 부족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연단되는 과정으로 생각을 하고 그 시험이 나에게 시련을 가져다 주고 그 시련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속에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그 시련이 내게 어떤 약이 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의 삶속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게 되면 우리는 누구나 그 시련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생명과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된다. 이렇게 오늘 야고버스 1장 2절 이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는데 왜 기쁠까요? 시험을 당하는데 화가 나지 않습니까? 시험을 당하는데 좀 좌절하고 낙심되지 않습니까? 잘 되지 않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모욕적이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아마 한 주간 동안 살면서도 이러한 과정들을 여러 차례 겪었을 것입니다. 저도 겪었어요. 말할 수 없는 이러한 배신감과 분노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것도 그렇게 애매히 권한을 받는 문제로 인한.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애매하게 핍박을 받고 뒤통수를 맞고 여러 가지 참 모욕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흔히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시련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가. 그 시련이 내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련을 잘 견딜 때입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페이라조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에서 나왔는데 바로 재난과 재해를 당하는 것을 말해요. 갑작스럽게 사고가 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예기치 않는 사고예요. 이게 시험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시험을 당할 줄 알고 당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나 그 시험이 시련으로 연단이 될 때 이 시련이라는 말은 독기메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정제하다 연단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금이 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제를 하잖아요. 불로 연단을 하잖아요. 그래야 순금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알루미늄라고 하는 그러한 가볍고 참 편한 물질을 얻기 위해서 광물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수만 볼트에 보크사이트라고 하는 그 광석에 순간적인 수만 볼트에 전압을 흘려들어 보낸다. 100볼트 200볼트 1000볼트 가지고는 역사가 일어나. 그건 망가져버려요. 광물이. 그러나 순간적인 강력한 이러한 전류가 흐르게 할 때 이게 알루미늄으로 정제가 된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보크사이터와 같은 금광석과 같은 우리들을 정제하신다는 얘기예요. 뭐를 통해서 포임해온 시험을 통해서 갑작스레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재해와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에 전문같은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참으로 위험한 알루미늄으로 정제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시험이 없이는 우리 인생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이런 그로 인해서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고통당하고 부르지짐이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닮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제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과할 때 새카맣게 타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멋지게 지난번에 한번 옥수수 튀김 가끔 우리 집 앞에 할아버지가 와서 옥수수 이렇게 돌리잖아요. 불을 넣고 그냥 뻥이요 하면 귀를 퍽 퍽 터지면 큰 자루에 그냥 가끔 먹음직스러운 옥수수가 있어요. 그거 그냥 엄마한테 사달라고 졸은 적이 여러 번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옥수수가 얼마나 맛있어요. 가끔 그런데 몇 개씩 말이에요. 새카맣게 타버렸어요. 똑같은 불로 옥수수가 이렇게 달구어졌는데 어떤 옥수수는 맛있게 튀겨지고 어떤 옥수수는 새카맣게 타버려야 먹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을 통과했을 때 우리로 하여금 그야말로 정금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담는 형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먹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건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건 부수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진할 뿐이야.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시는 건 뭐냐. 당신의 아들 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고자 하기 위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의인에게는 환란이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권한을 통과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을 받아야 되는 권한에 동참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누차례 말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인품이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과 같은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욕은 어떤 경우에도 그 불과 같은 시험 욕처럼 동시에 다발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시험을 당한 사람이 드물잖아요. 금방 갑자기 그냥 큰아들 생일에 열 자녀가 다 모여 있는데 아니 갑자기 태풍이 몰아와서 벽이 몰아서 다 죽어버렸네. 갑자기 강도가 와서 그 재산 전부를 다 강탈해 가버렸네. 설상가상으로 자기 몸에 피부병이 생겨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그냥 뭐가 나고 안 가려운 곳이 없어. 그걸 기왓장으로 질그릇으로 그냥 팍팍 긁어야 될 정도로 고통스러운 질병까지 걸렸다. 그걸 보고 아내가 하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세상에 당신과 같이 하나님께 충성하던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저주했다니까요. 어떻게 그 욕의 그 아내가 그런 사람이 있는가 뭘까. 참말로 오히려 남편이 어려움을 당하면 같이 좀 이렇게 슬퍼하고 같이 당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라. 아 이거 그만큼 욕은 철저하게 시련을 당한 사람이야. 완전한 시련. 완전한 시련. 그러나 그 욕은 나의 갈 길을 내가 다아간 후에 나의 갈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정금같은 믿음으로 나오리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욕처럼 욕은 대표적인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죠. 시험을 만날 때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는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것이에요. 시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란 얘기에요. 유익한 것이란 얘기입니다. 당장은 아플지는 모르지만 당장은 내가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거 아니에요. 욕의 피부병은 욕 신드롬이라고 하는 질병이 지금도 있어요. 그게 자가 면역성 질환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자기의 면역체계가 자기의 피부를 공격한다니까 자기의 관절을 공격하고 자기의 살을 공격해서 파괴시키는 거예요. 미친 거죠. 자기의 갑상선을 공격해 자가 면역성 질환 하시모토 병과 같은 거 이거 다 갑상선 질환. 또 자가 면역성 간 질환 간이 파괴되고 자가 면역성 이러한 대장 질환 괴양성 크론 시병이라든지 여러가지 소화기 질환들 다 이게 이유가 없는 자기 스스로를 파괴하는 거 이게 바로 스트레스를 통해서 인생의 역경과 권한 배신감 왜 내가 이러한 걸 당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분노하고 좌절하게 되면 이게 면역체계가 미쳐돌아간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미쳐가지고 자기 살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악원을 그냥 무차별 난사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병이 여러분 암도 마찬가지예요. 암도 그렇게 생겨요. 활성산소라고 하는 극도의 스트레스가 지속이 되면 산소분자의 전자가 하나 모자래. 그래서 이것이 활성산소에서 내가 뺏긴 전자를 다른 데서 또 뺏고 또 뺏고 하다가 보니까 이 활성산소가 난리가 나는 거야. 산소가. 그래서 그것이 무슨 짓을 하느냐. 돌아다니면서 염색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DNA를 파괴해서 이것이 암세포가 되게 한다니까 너무 갑작스럽게 많이 생기면 그것을 수리할 수 있는 면역체가 부족해. 그래서 이것이 암세포로 둔갑해서 수리되지 않냐. 암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암에 사실은 걸려있어요. 다. 암세포가 다 있어. 누구에게나. 그러나 왜 암에 걸리지 않느냐. 그걸 충분히 죽이는 자연살의 세포라는 것이 암으로 변한 세포들을 돌아다니면서 딱 집어가지고 그대로 죽이는 거야. 소금질을 쫙 뿌려버려. 그러면 이제 팡 터져버려요. 구멍을 내서.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련을 통과할 때 받는 여러가지 이러한 스트레스 낙심 불안 초조 염려 근심 걱정 이러한 것이 지속이 되다가 보면 한계상황 항복점을 뛰어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한계상황이 넘어서 이걸 보고 항복점 일포인트라고 이게 딱 넘어가면 그대로 파괴되는 겁니다. 벽돌이 견디다가 견디다가 갑자기 와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파괴가 되면 갑자기 사람의 정신이 이상해지는 거야. 환청과 환각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것이 현실인가 비현실인가 이것이 분별이 안 된다니까 꿈속에 있는 것이 현실이 되고 현실이 꿈이야. 이러한 참담한 일들이 날이 갈수록 많이 생겨난다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이 사회가 이러한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저는 진료의 현장에서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면서 야 도가 좀 남았구나. 이제 뭔가 하나님께서 손을 드실 때가 왔구나. 이미 나는 그걸 직감은 하네. 영적인 우리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한 사람으로서 뭔가 단계가 오바가 됐다. 지금 그걸 느낍니다. 그러나 이러한 갑작스러운 민족적인 피해가 다시 오지 아니하도록 교회가 깨어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나라는 망한 것입니다. 정부가 바뀌어서 나라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어떠한 진영이 어떠한 나라를 살리는 것 천만의 말씀이야. 누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나라가 잘되고 누가 안 됐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치리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한 나라를 치리 한다니까요. 미국이 왜 과거에 그렇게 찬란했던 미국의 영향력이 왜 점점 사라집니까. 더 이상 미국에서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10개 명을 걸 수도 없어요. 채풀이 사라져버렸어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미국이 이제는 기독교의 세력들이 쫙 다운되기 시작. 아직까지 그래도 복음에 투천한 사람 말씀에 투천한 목회자와 신앙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미국이 아직 존재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민족의 복음아 교회가 바로 사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이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된다니까요. 그것을 알던지 모르는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거야. 그러므로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기뻐해야 돼. 요비 기뻐하듯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기뻐하듯이 그들이 어디가 있었어요. 로마의 토굴 감옥 속에서 착고에 채워져 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통성으로 기도하며 찬송을 올렸다 그래서 밤중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지진이 나고 착고가 착 풀어지고 문이 열려져 버리고 완전히 해방이 됐뻔했어. 그래서 그걸 보고 아이고 우리는 죽었구나. 이 죄수가 이제는 다 문이 열렸어요. 다 도망갔으니 자괴를 하려고 칼을 뽑아서 찌르려고 할 때 아니야 우리가 여기 있다 말이야. 아직 손대지 마라. 해야지 마라. 우리가 아직 그대로 있다. 그러자 그 간수가 바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유명한 말이 나오잖아요. 말씀이. 뭐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바로 시련이 올 때 말할 수 없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거야. 예수를 믿어야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데요. 그러면 믿음대로 행하라는 얘기야. 이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정권이 바뀌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교회가 바로 세워지면 나라는 자연적으로 살아나게 되어있어요. 교회가 죽으니까 나라도 죽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법칙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고 체제가 바뀌면 교회가 살아날 것이 천만의 말씀이야. 천만의 여러분 핍박과 고난이 오면 올수록 교회는 살아나는 실제적인 교회의 생명은 죽지 않는 거예요. 숫자는 줄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나는 나만의 교회도 중요하지만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진짜 교회다. 진짜 교회다. 약 한 4, 50만 명이 있는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하지만 그들이야말로 진짜 교회다. 진짜 성도들이다. 왜냐 그러한 죽음을 무릅쓰는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또 가만히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 있기 때문 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외형적인 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체면 문화가 너무 강해 우리나라는 사실은 우리가 손해입니다. 그게 그냥 선물을 해도 겉으로는 이렇게 포장을 멋지게 속에 뜯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 전에 어느 대학병원에서 선물이 많고 와서 큰 선물이야. 진료 환자들 좀 보내주고 그랬더니 그래서 뭐가 큰 게 있나 열어봤더니 소세지 몇 개 햄 몇 개 털랑 몇 개만 들어있어. 요만한 겉에 포장만 하고 속에 무슨 이상한 충전재만 들어있더라. 실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겉모습만 너무 반드러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내면을 중요하게 시작해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외형적인 바리세인처럼 기도도 거룩하게 하고 옷에 술이 달린 옷을 저기 입고 경건한 모습으로 성경을 끼고 이런 외면적인 모습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십니까? 오히려 그러한 바리세인들이 하나님을 죽였잖아. 자기네들이 가장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러한 아이러니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왔을지라도 눈을 똑바로 뜨세요. 똑바로 뜨고 잘 봐야 돼요. 그었을지라도 우리가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회사에 유명한 회사에 외국 회사인데 지원자를 뽑습니다. 지원자를 뽑습니다. 직원을 뽑는데 아주 많은 사람이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1차 2차 까지 가서 5명이 딱 남았어요. 5명 그리고 그 5명에게 이제 면접을 본 후에 최후에 이제 3일 후에 한 명만 합격자를 발표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3일 후에 연락이 갔습니다. 한 여성 지원자가 연락을 받았는데 죄송합니다. 당신과 같은 인재를 뽑지 못한 거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고 결과가 온 거야. 그랬는데 그 여성 지원자는 그 결과를 보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오히려 이런 계기를 통해서 내 자신을 알고 더욱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에 대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 후에 3일 만에 당신은 합격됐습니다. 하고 통보가 온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편지가 시험 문제예요. 시험 문제. 5명에게 똑같이 합격 못했다는 통지서를 보냈지만 그 여성 지원자 한 명만 감사의 메일을 보냈다 이거야. 합격이다 이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줄 때 하나님의 통지서야.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수가 있어요. 직접 시험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 해본다니까. 아브라함을 테스트해봤잖아요.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합격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 아닙니까. 욕도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엄청난 하늘의 축복이 그대에게 임했잖아요. 영육관의 축복이 임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내게 왜 이러한 시험이 오는가. 내가 운이 나쁜가. 재수가 없나. 운명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계기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꼭 깨달아 알게 되기를 주여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주여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로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케 하는 덕목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이 인내라는 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여덟 가지 덕목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해 형제의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 1장 5절 이하에 있는 그 말씀에 나와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인내라고 하는 그러한 덕목을 갖추게 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내는 용기와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아리스도텔레스가 용기의 언니 또는 용기의 어머니와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용기보다도 한수위라 이거예요. 촌수로 말하면 하나위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두 단계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자문서 16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보다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검이 만들어질 때 그 보검이 날카롭고 잘 부러지지 아니하는 보검이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그 불의 연단이 그 쇠를 갖다가 집어넣다가 벌겁게 달궈지면 그걸 빼서 그걸 칼 모양으로 연단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찬물에다 쭉 집어넣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불에 연단하고 그 다음에 망치로 때리고 찬물에 들어가고 이러한 과정을 여러 차례 걸치게 되면 그야말로 웬만한 것에 부러지지 아니하는 칼이 된다. 칼이. 그러한 프로그램을 제가 많이 본 적이 있어요. TV에 히스토리 채널에 보니까 그 보금을 만들고 면장을 만들고 무기를 만드는 이러한 대회가 있더라고요. 그 대회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칼이 잘 부러지나 뱄을 때 칼날이 그대로 서있나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모양보다는 이와 같이 우리가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거치게 되고 그 연단을 통해서 보금과 같은 그러한 정말 정제되고 그야말로 부러지지 아니하는 날카로운 칼이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10편 105편 19절 말씀해 보기엔 곧 요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저를 단련 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시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이 저를 단련하는 과정이 바로 시련의 과정이요. 연단의 과정이요. 시험을 통과할 때 나타나는 그러한 연단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 속에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서 그러한 연단의 과정을 잘 통과하게 되면 우리는 그야말로 정금같은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첫째는 시련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시험을 만나고 시련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를 배우게 된다. 그야말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쉽게 부러지지 않은 날카로운 칼로 검으로 이렇게 형성되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셋째로 영육간에 또한 풍족한 삶을 누리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구부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인내를 이룰 때 어떻게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까? 그 인내를 통과하게 됩니다. 연단을 통과했을 때 그 요비 어떻게 됐어요? 요비는 140년이라는 그 세월을 더 오래 살았어요. 140년. 그리고 자녀가 10명이 있었는데 그 10명이 다 죽었잖아요? 다시 10명이 다시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있는 딸이 세계에서 가장 아리따운 처녀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주 미인의 딸을 가지고 그리고 자석들에게 엄청난 상속을 해줄 수 있는 아주 부여한 자가 됐다. 그리고 그가 잃었던 재산의 감절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어요. 아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아내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내도 언급이 없다니까 이렇게 추측만 하는 거예요. 그 아내는 저주하고 도망갔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래도 요비 워낙 착하니까 아내를 붙들고 끝까지 같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내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어. 그 아들 딸을 열면 어떻게 낳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건 여러분의 상상에 맞게 천국에 가면 알게 되겠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연단을 통과했을 때는 공짜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연단을 많이 하시는 것 만큼 하나님께서는 더 큰 번영과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손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가지 연단은 결코 가짜 결코 거짓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숨겨진 이 시련이라고 하는 포장을 통해서 그 안에 숨겨진 정금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 번째 하나님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조건이 바로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넷째로 시련을 통과하게 될 때에 지혜를 얻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구버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게 바로 야구버서 1장에서 4절에 있는 시련을 통과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얻습니까? 그냥 뭐 배워서 얻는 게 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혜는 실패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련을 견디기가 매우 힘들지만 그 시련을 견딘 후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는 뭐의 어머니예요? 성공의 어머니인 것입니다. 독일말에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씀은 격언으로 딱 제 책상 앞에 크게 써져 있어요. 위붕 마크트 마이스터 이게 무슨 말이냐? 연습이 장인을 만든다. 전문가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이스터 하면 장인으로서 독일에서는 최고의 대우를 받는 거 아니에요. 뭐든지 어떤 기구를 만들 때 장인이 자기의 이름을 딱 쓰잖아요. 그야말로 장인이 된다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연단 과정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를 가지게 되는 그 과정 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마치 지혜는 칼을 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전도서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성공하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칼이 날카로워지는 거야. 그 칼은 마치 지식과 같아요. 그러나 지혜는 칼의 날과 같아요. 그래서 그 지혜로 요리도 잘할 수 있고 그 지혜로 수술도 잘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 지혜로 원수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지혜를 얻는 것은 공짜가 없다니까.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고 훈련을 통하여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수부대들 요새 강철부대 이런 거 많이 왜 그러한 강력한 부대가 나옵니까. 엄청난 훈련이 있잖아요. 생명을 거는 훈련이 있잖아요. 그 훈련 과정을 통해서 연단된 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어떻게 싸울 줄을 안다니까. 지혜로운 자는. 힘이 세서 이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혜가 있어야 전쟁을 해도 남을 알고 적을 알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고 피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연단의 과정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당하는 인생 요정 속에서 연단의 과정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그것은 성공으로 가는 지혜를 얻게 되는 첩경이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연단을 피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러한 시련의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은 좋은 학교 좋은 원하는 직업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연단의 과정 훈련의 과정 시련의 과정을 수도 없이 건너야 되는 거야. 저도 공부할 때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다니까. 제 엉덩이가 완전히 다 허물어서 지금도 그 흔적이 있어서 지금도 가렵고 그냥 딱지개가 져요. 그렇게 공부 안 하고는 안 되니까. 시험 하나는 합격할 때마다 눈물을 쏟아도 말이야. 바가지 쏟았다. 그러므로 그러한 연단의 과정이 없이는 여러분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잡아 끌어내려고 하면 안 돼. 괜히 성공한 게 아니에요. 부자라고 너무 그렇게 끌어내려고 하면 괜히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다 그러한 연단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사랑해 여러분 오직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지혜의 칼날이 날카롭게 되는 사람 이러한 자가 되십시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성공을 해도 그야말로 존경받는 성공이 되는 거야.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어도 여러분 거부가 되는 거 바라지 마세요. 가치있게 돈을 벌어야 돼요. 그냥 땅 팔아서 돈 벌고 이것은 금방 또 나가버려요. 별 의미가 없어요. 자기가 피 땀 흘려서 번 돈은 그만큼 귀하게 쓰임을 받는 거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단을 받고 시련을 통과한 그러한 믿음은 그야말로 정금같은 믿음이에요. 어디 가서나 그 믿음의 정금은 정금같은 믿음은 반드시 빛을 바라는 줄로 믿습니다. 다릅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의 믿음은 존경할 만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 길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그야말로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하는 분 아니에요? 우리가 받는 모든 시험 그분은 육체로 계실 때 수많은 통곡과 울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거의 매일 오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시험을 다 견디셨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가장 높게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 아래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그럴만한 존경받을 가치가 있는 분 아니에요? 자기가 죄 없으신 분인데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것을 다 숙량했다니까. 누가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구원의 길로 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설사 슬픔과 재난과 역경과 고난이 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천성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련을 견디는 자는 멸류관을 얻는다. 야고버서 1장 12절을 말씀해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이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노 페인 노 크라운 고통이 없이는 왕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연단의 과정이 없이 시련의 과정이 없이 어떻게 합격의 영광을 얻을 수 어떻게 사람으로부터 바른 지도자라고 인정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가 된 사람은 과거의 행적을 다 까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했는가 아니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됐는가 이걸 까발리는 가요. 왜 그래요? 바로 그만큼 시련을 통과하고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정상에 오른 사람은 존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시련을 견딜 때 주님 앞에서 뭐를 얻어요? 왕관을 얻는 거예요. 왕관 스테판 여러분 초대 가장 첫 순교자 아닙니까? 그 스테판 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왕관 이라는 이름이에요. 왕관 멸류관을 받은 거 아닙니까? 제 이름 박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댓글에 아 이 목사님은 멸류관 목사님이네. 박관 목사님 관이네. 그 말이 마음에 들더라고. 그러나 그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시련과 훈련의 과정을 이 땅에서 통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우리는 바라보지만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죽음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부활되는 건 줄 믿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니고데문은 이 거듭난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음에 넘기우고 내 안에 사는 것은 이제 오직 예수 크리스도라 내가 믿음으로 크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지 내 육체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크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니라 이 삶이 우리에게 멸류관을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공짜로 멸류관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각고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공짜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이건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온전히 예수님의 은덕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멸류관 받는 것은 시련을 통과한 자예요. 멸류관 받는 자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여 그래서 멸류관자는 여러가지 멸류관 중 다섯가지 대체적으로 멸류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을 오른 데로 돌아오는 자 전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기쁨의 멸류관이요. 멸류관 종류가 다릅니다. 여러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의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의의의 멸류관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양무리의 본이 되고 양의 양무리를 잘 인도하는 목자 무슨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이건 목자가 맞는 멸류관이야 이 박목사 그 멸류관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바로 십자가를 통과한 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한 자 절제하는 자에게 주시는 멸류관이 또 있다 이겁니다. 그 멸류관은 바로 어떤 멸류관입니까 썩지 아니할 멸류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의 멸류관 썩지 아니할 멸류관 또한 죽도록 충성하고 견디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멸류관 목양을 잘하는 자의 목자 기른 영광의 멸류관 또한 의로운 행실 예수 크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며 자기 자신을 믿음의 의의로 무장하는 자에게 주시는 의의 멸류관 이 멸류관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게 되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추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통과는 기쁨으로 통과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신원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는 모든 쓸 것을 다 채워주시는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에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게 돼요. 성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련을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멸관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셔서 나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야말로 몸과 마음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주 예수 크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영접하여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주 예수를 믿는 자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을 통과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안에서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크리스도 하나님의 시련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길이에요. 그것은 바로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바로 성공의 지혜를 얻는 길입니다. 그 길은 바로 모든 피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 길은 바로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외길 주 예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주 예수님 오늘 또 사랑하는 자들에게 오늘 또 이 생명의 말씀 의로 인도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말씀 시련을 통과한 자에게 주시는 다섯 가지 유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점검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십자와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가시는 그 시련의 길 연단의 길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좁은 길로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천성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그 길을 가면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라 할지라도 찬양하며 가는 길이에요. 기쁨으로 가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바로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썩지 아니할 멸류관 기쁨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 오늘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주의 영광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그 고난과 시련의 길을 통과하게 되기를 주여러므로 추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생명의 꼴이 넘치는 천국의 삶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천국이 임하는 놀라운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여러므로 추원합니다.